인천시의회가 자치분권 핵심인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시의회 위상 강화와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받기 위한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조성의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인사추천위 관련 조례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취재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시의회 사무처 직원이 한 100여 명이 계시는데요. 그동안 시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시집행부하고 나름대로 교감을 하면서 협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되는 의회 사무처 사무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제도화하고 시의회의 요구를 좀 더 힘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에 담긴 내용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조례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시장이나 교육감이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를 할 경우에 의회가 사무처 직원 추천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더 길게, 정확한 기간을 좀 설정하는 거,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이 시의회가 직원 추천 요구를 할 경우 불가피한 사항이 없을 경우는 인사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의회 내부에 인사 추천위원회를 둬갖고 좀 더 공정하고 체계적인 추천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조 2가 모두 삭제되고 관련 조례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게 된다고요? 네, 이거는 조례 정비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시의회 운영 조례에 선언적으로 사무처 직원 인사 추천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중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를 집행부하고 분리돼서 의회가 독립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사실 지금 현재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대면 개정이 되면 빠르면 내년 후반기나 내후년에 시행될 건데요. 우리가 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자적인 의회는 인사위원회를 끌이고 100명이 넘는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를 독립적으로 실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인사 추천위원회를 두는 거는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때까지라도 만약에 개정이 되고 정착되기까지라도 좀 더 역량이 있고 좋은 인력을 의회가 추천하고 힘있게 이거를 좀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신데요. 시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개회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의회 운영위원장은 사실 그야말로 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의회와 의원님들 역량을 극대화하는 거 이걸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37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잘 수렴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역량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하고 사업들을 잘 찾아내서 안착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회가 살아있다. 이걸 좀 체감하고 인천시민들에게 의회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의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